자 이제 글쓰기와 비슷하게 폼 태그 인데요 그 수정 수정 인데요 수정 폼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폼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할 건 추가해서 이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그 업데이트 폼에서 입력하는 란이 여기 입력하는 거에요 폼 태그에 해당되는 건 다 똑같은데 액션만 업데이트 지금 jsp로 갑니다 메소드도 포스트 방식으로 쓰면 되니까 폼 태그에 메소드는 키인 하겠습니다 메소드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뭐라고 되는데 그 메소드 다 완성하지 말고 뒤까지는 다 쓰시면 이 꼴 다 쓰시고 써야 되는데 갭 방식 말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포스트 방식이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구요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주세요 라고 작성을 합니다 자 폼 태그에서 몇 가지를 저희가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그 등록을 하셨는데 저희가 등록 뿐만 아니라 이제 밑으로 더 내리시면 그 처음은 새로 입력 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새로 입력 새로 입력은 등록은 이제 서브밋을 이용해서 사용하니까 얘는 이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브밋 버튼 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버튼 그 타입이 그 버튼 타입 자체가 이제 전송한 서브밋 버튼 이라고 있는데 전송하는 타입에 그 원래 기본적으로 그 타입을 버튼 자체도 타입을 쓰도록 돼 있는데 타입이 이제 서브밋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얘가 서브밋 메소드를 함수를 만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송하는 데이터 서브밋 버튼 인데요 이 경우에는 기본이 그 버튼의 기본이 서브밋입니다 버튼의 기본 기본 버튼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서브밋입니다 기본 버튼의 기본 임으로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등록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새로 입력하는 리셋 버튼 데이터를 새로 입력하는 리셋 버튼 버튼인데 이거 리셋 이라고 쓰면 이제 타입 입고로 타입 타입이 리셋이다 이런 건 얘기입니다 타입이 리셋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얘네들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렇게 이제 새로 입력하는 이거 새로 입력이죠 그럼 이제 타입을 쓰셔야 돼요 타입 입고로 쓰시고 리셋 R 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리셋이 나오죠 리셋입니다 라고 이제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제 등록 말고 이제 그 취소 버튼을 하고 있겠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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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인데 취소 버튼은 특별한 기능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 취소 취소를 하려면 취소 취소를 하려면 하려면 이제 버튼 모양이고요 버튼 모양으로 사용하고 취소의 동작 동작은 자바스크립트 로 작성한다 그 보통의 경우는 히스토리 백 정도의 그 히스토리니까 히스토리 역사인데 내가 이렇게 지나온 역사입니다 그것을 이제 히스토리 백 정도의 그런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모양만 사용한다 취소하려면 버튼 모양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 뭐냐면 타입이 타입이 그냥 버튼입니다 라고 써 줘야 돼요 버튼 버튼입니다 라고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인데 그냥 내비두면 그 뭐라고요 서밋이라고요 서밋 데이터를 전송해 버려요 그래서 타입이 꼬로 쓴 다음에 버튼입니다 써는 거죠 버튼입니다 얘는 동작만 버튼 모양으로 하고요 실제적인 동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on클릭 지난번에 한번 배우셨죠 히스토리 백이라고 씁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 BHK 백 함수를 이용해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작성한다 보통 히스토리 점 백을 사용하시는데 이전 페이지입니다 이전 페이지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이전 페이지 이전 페이지로 이동 시킬 때 히스토리 백을 사용한다 자 되었죠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고요 버튼의 이제 속성은 타입에 타입으로 쓸 수 있는 속성이 첫번째는 서밋 및 두번째는 리셋 세번째는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시고요 이제 그 저희가 리스트로 돌아오시고요 쓰기를 클릭하시면 버튼이 3개가 나오죠 제가 등록권 한번 하셨으니까 여기다 막 뭐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들어요 새로 입력을 클릭하면 이렇게 싹 비워주죠 맨 처음에 초기값으로 세팅해 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압력했죠 취소를 누르시면 취소를 누르면 돌아와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달아오네요 안달아와요 그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뭔가 잘못 썼나 봐요 오류 3개 클릭해 보시면 그 히스토리 때 히트스토리 라고 스프링을 잘못 썼어요 이제 여기 F12를 누르면 이렇게 오류가 난 경우에 빨간색으로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오류 나면 동작을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동작을 안 해요 그럴 때는 F12를 눌러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시 히스토리 히스토리 히트스토리 히트스토리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히스토리 라고 제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토리 라고 제대로 쓰시고요 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가셔서 새로고침 이렇게 하시고 취소 누르면 이제 이렇게 이전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 3개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냥 글쓰기를 할 때에 여기 등록은 전송 글쓰기는 새로 입력은 리셋 취소는 버튼인데 자바스크립트로 히스토리 점 백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입력하실 때 이제 버튼 인풋도 있고 폼 태그 안에 텍스트 애리도 있고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얘네들은 그냥 버튼으로 보면 폼 태그에 버튼으로 쓸게요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 전송은 안 돼요 전송은 안 되는데 버튼 기능만 가지고 있는 태그가 되세요 그래서 버튼 태그로 사용하시고요 태그 버튼은 그냥 이제 버튼은 그냥 이제 버튼 기능만 버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버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원래는 인프 태그로 써져 있었는데 인프 태그의 세 가지 기능 Submit 인프 태그에 Submit 인프 태그에 Reset 인프 태그에 버튼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꺼내서 버튼 태그로 만들었어요 버튼 태그의 기능 버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태그에 해당이 되고요 태그 버튼 태그 중에서 여기에 맞는 속성 같은 거 보시겠죠 속성 중에서 이제 타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임 타임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Submit Submit 얘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Submit 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를 전송하게 돼요 데이터를 전송 정해진 URL에다가 액션에서 정해진 액션으로 정해진 URL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요 얘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은 생략 가능하다 기본에 해당되는 거라서 얘는 생략 가능하다 생략하면 Submit 이란 얘기에요 타임이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Reset Reset 이거는 초기값으로 입력 입력된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게 뭐 그 인풋 태그도 있고 텍스트 에어리도 있고 셀렉트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셀렉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입력된 데이터 데이터라고 했는데 태그 중에서는 인풋 태그 그 다음에 셀렉트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에어리어 라든지 셀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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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해당되는 입력된 데이터를 초기화 시킨다 초기화 시킨다 시킬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리셋 버튼입니다 서비스 데이터를 넘겨서 서비스 메소드를 만나게 해서 이제 전달을 한다 이게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버튼입니다 버튼 버튼이고 아무 동작을 안하여 그 아무 동작을 시키지 않고 버튼 역할만 않고 버튼 모양과 역할만 할 수 있도록 모양과 역할만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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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 동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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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스크립트 로 짜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로 작성을 한다 작성한다 이렇게 하는게 버튼입니다 버튼 작성에 대해서도 좀 아시고 넘어가시면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글쓰기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용해서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글 수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폼에서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만들어 놨고 데이터 세팅하는 방법을 이제 ppt 를 통해서 조금 숙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프 태그에 텍스트 에러에서는 여기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인프 태그에서는 그 밸류 라는 걸 이용해서 기본 데이터를 세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write 폼에 해당되는 작성되서 쓰는 제목 부터 복사해서 이전 페이지 취소까지 취소까지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 이렇게 그 폼 태그 안쪽에 있는 걸 싹 복사한 겁니다 싹 복사하시고 폼 태그 안에 여기에다가 이제 수정 지우고 컨트롤 v 눌러서 다 붙여넣기 합니다 글쓰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글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붙여넣기 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 위에다 제목 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위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위로 복사가 되고요 제목 말고 번호가 필요해요 번호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라고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안 써도 되고 네임에서는 이제 넘어갔을 때 데이터가 넘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래서 생활 가능하도록 하시고요 그 번호인 경우에는 수정불가로 쓰겠습니다 수정불가 사용하시는데 수정불가의 속성은 속성은 이제 그 수정불가 속성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속성은 read only read read only 이제 단지 읽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인프 태그 넘버 라고 써놓은 뒤에다가 속성으로 아까 뜨시고 read r e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read on 이라는 게 보이십니다 read only를 선택해서 read only 이라고 쓰는데 여기는 이제 true에 해당되는 값이면 되는데 true는 그냥 아무거나 써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때 속성이 read only 속성이어야 됩니다 read only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read only로 맞췄습니다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인프 태그에 그 값은 value 라는 걸로 value 라는 걸로 입고로 쓰시고요 지금 글번호는 뭐 10번을 클릭했으니까 10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10번이구요 인프 태그는 value 라는 걸 속성을 이용해서 쓰시고 한 가지 더 인프 태그 속성 중에서 한 가지 더 했죠 그래서 이제 read only에 대한 read only read only 속성을 이렇게 썼구요 read only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읽기 전용 얘는 읽기 전용 인프 태그 입니다 인프 태그 태그 입니다 뭐 이렇게 써 놓은 거에요 수정 불가 라는 얘기죠 얘는 수정 불가 수정을 못하게 만들 때 read only 라고 쓰시는 거에요 자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이렇게 read only 로 붙여서 써 놨습니다 제목 입력하는 거 맞구요 value 인데 기본값이 있겠죠 데이터를 불러와서 db 에서 불러와서 기본값을 value 에다가 써 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기본값에 해당되는 것은 게시판 글쓰기 폼 취소 그 10번이 외표준이란 이렇게 썼어요 외표준이란 써 놨으니까 외표준이란 것을 이렇게 외표준 외표준이란 외표준이란 이렇게 쓰고 물음표 3개 수록되어 있으니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어레는 엔터치면 엔터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텍스트 에어레에 html html 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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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를 이용한 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어요 1번 사용자에 대한 표준화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2번 2번은 이제 그 기기에 대한 기기에 대한 기기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3번째는 3번째는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쳐요 소프트웨어 표준화 이렇게 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엔터친 것도 엔터친 것대로 먹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에요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자 텍스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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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 태그 라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라이터는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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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환 작성을 하시고 됐습니다 버튼은 버튼이 이제 버튼 태그가 수정이 되겠죠 이제 수정 수정을 하자 이렇게 되고 새로 입력은 새로 입력 똑같습니다 취소도 취소 똑같습니다 그 요것만 수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버튼 위에 거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테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보기로 갔구요 글보기에 수정 누르세요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세팅된거 보이죠 번호는 아무리 이제 키보드를 눌러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목이나 이런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 수정하면 수정이 되는데 새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원래 데이터대로 깨끗하게 되는걸 볼 수 있죠 취소 누르면 글보기 이전 페이지인 글보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잘 되네 그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폼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여기 이제 엔터 치 이거는 엔터 치는게 아니라 줄을 7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엔터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엔터 데이터는 현재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데이터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밑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잡고 이거 탭키 눌러져 있는 그대로 탭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보시면 데이터가 업데이트 폼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탭이 들어가 있잖아요 탭이 들어가 있고 그 텍스트에려 끝나면서부터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엔터 치면 엔터가 먹고 탭키 찾아있으면 탭키가 먹고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력된 그대로를 표시하게 되는게 텍스트에어레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있는거죠 예 막 친 다음에 현재 수정은 안되니까 막 치시고 뭐 수정 누르면 다시 글보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있던 내용들을 보여주면 글보기가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프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그 폼에서 사용과 중에서 그 라벨이란거 함께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 인프 태그에서 이제 보통 안쓰면 타입이 텍스트 네임은 여기 여기 있는 거를 이름 자체를 그 맞춰야 한다 그래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화면단에서 타이틀은 그 자바에서 부여객지 타이틀 데이터베이스 클럽에 타이틀 이렇게 해서 맞춰 주셔야 합니다 맞추는게 프레임 짜기도 쉽고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뭐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오늘은 일단은 흘러가는 거 연습을 하셨고 인프 태그에 대한 것을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 태그에 대해서 한 개 더 보였습니다 글보기에서 글보기 글보기 데이터 내용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정 삭제는 한 줄로 쓰면 되니까 이렇게 앵커 태그를 쓰면서 수정 삭제만 썼는데 그 저희가 리스트로 가는 것도 이렇게 만드시면 삭제하기 전까지는 절대 리스트로 못 가죠 이렇게 써놓으면 리스트로 하게 만드시고 리스트.jsp 이렇게 쓰시고 리스트.jsp 넘버나 이런 거는 보내지 않고 페이지 처리하면 페이지는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면 글보기는 아직 그 완성이 안 되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새로고침하면 리스트가 나오죠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리스트로 가고 글을 클릭하면 글보기로 가고 글보기를 여기다 안에도 넣어야 되는데 현재는 안 넣고 있습니다 수정하러 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정하러 가고 수정이 끝나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새로 입력하면 막 입력된 것을 취사하고 막 입력된 것을 수정을 눌러버리면 수정이 되도록 처리가 되는데 그 수정 처리가 계속 이제 가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콘솔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있으시고 이제 여기 삭제를 누르면 삭제를 하나 갔다가 리스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게시판 흐름에 대한 얘기와 데이터 표시에 대한 얘기를 그 데이터 입출력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 드렸는데요 그 점점 이제 내용이나 그 실제적인 내용은 db에서 가져오는 걸로 잡아 할 때 했던 것들을 연결해서 다음에는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요정도 사용하시고 지금 당장 이제 하실 것은 부트스랩 적용해서 모양을 좀 잡아야 돼요 모양을 잡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d c d c c 아멘